지수형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합니다. 지수형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저희가 새로 들은 지수형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아이디어를 회의하고 있어요. 그냥 멈춰있는게 아닙니다. 그냥 멈춰있는게 아닙니다. 어떻게 하죠? 제가 잘 못해. 뭐하는 믿음 안 돼. 내가 영어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거야. 뭐하는 믿음 안 돼. 날 믿지마. 저런 믿음 안 돼. 지수형이가 춤을 추다가 넘어지는거죠. 발목판. 발목판. 아! 신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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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뒤집어. 발목판. 진영이가 발목패도 안보이지도 않은거 같은데. 지수형. 아무렇지다. 진영이가 발목판. 진영이가 발목판. 진영이가 발목이. 몇번씩 더 돌아가서. 진짜 뜬금없이 눈이 안보인다. 진영이 눈이 아러워요. 톡톡톡톡. 정합ид réalité자. its는. 근데 이yll беспånd 오래갈네요. 복잡한 일 좀 주세요. 퇴근이 사과하세요 안들렸습니다 화내는게 없으니까 아니죠 채팅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지수형 컴퓨터로 만드세요 아니면 지금 세븐티비 안한다고요 형 아직은 왜 이래 지금 막 쓰면서 그냥 끝났다고 갑자기 막 한 번만 그런 느낌인지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요? 안나 이봐 아 왜 이렇게 숨긴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아 다 보여요? 네 다 보여요 자 여기서 퇴근할게요 한 번 들어봐 퇴근할게요 퇴근해요 오늘 학교 제일 빨리 가는데 왜 너 청소 안 먹을까? 청소 우리 어제 몇시에 마쳤니? 빨리 마쳤어 근데 너희들 왜 청소 안 먹을까? 청소 안 먹을까? 나 지금 일곤이 형한테 물려갔다 왔거든 해외에서 돌아갔는데 숙소가 엉망진창이고 순이 형이 그때 청소했을 때 숙소 깨끗했지? 네 근데 왜 오자마자 숙소가 더럽냐고 내가 지금 원래 숙소 사는 애들 집 갔다 오는 애들 말고 집 한 번씩 가자 네 너희들은 네 집 아니니? 어? 왜 너희들은 네 집 청소를 안하고 더럽겠어? 아니 중간 애들이 뭐 하냐고 지금 너 중간 아니야? 나 중간 다 꺼 야 너희들은 애들이 놀고 있으면 똑같이 놀아? 어? 너희들이 먼저 식히든가? 아니면 너희들이 먼저 꺼든가? 어? 너희 둘이는 아침에 일어나잖아 어떻든 충분해 너도 너도 이시야 너도 뭔지 알아.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하십시오. 쟤 맘세잖아. 형이라고 명곡 속을 언니야 지금 카메라가 문제냐고 카메라가 문제냐고 카메라가 문제냐고 아 어? 아 으 으 으 내가 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또 바로 앞으로 가라고 또 바로 사자 사그라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내년은 스네이가 그렇게 청소해서 왔었네 어? 야 스네이가 청소해서 화장실랑 청소를 하고 잘했더니 어? 빨래들 제대로 안 되지냐고 어? 승부야 여기 청소에 운동 들어왔다고 판 거 아니야? 왜 청소하고 안 하라고? 니가 안 하는 거니 안 하는 거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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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 놔? 어? 저 이상하게 제일 편해? 편하게? 어? 나 정말 놀았어 안설아 지금 형이야 네? 형이야 네? 형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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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설아 너는 둘이 말 통하잖아 네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네 연습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선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복부하러 가르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are 음 음 그 Et 이ź tiny and earn det e e e e c undo 그 숙소에서 정리가 안되어있는 것과 승리같은게 뭐냐 치우고 태양한테 어떤 부착을 한 번만 시키면 그런 것 같아요. 나이가 아니라 계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숙소에서 정리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. 그 숙소에서 정리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. 그 숙소에서 정리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. 이미 그 맨날 통화하고 있잖아. 빨리 하고 말하고 통화하네. 그 침대에 진짜란다. 침대에 있는 것 같아요. 이 싱털이가 Ancient Auchin Are now you anymore? 나는 마 SOL digLS offered to be nervous 내가 그냥 어디서 정리하냐 너무 세게 되잖아. 집에 무료들어가지고 진짜. 나 얼마나 시간을 못 드리는거야. 나 진짜 이 시간을 알았을 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소중력 돌리면 그냥 주님을 한번 보여줄게. 안녕하세요. 선배님들이 뭐 크게 남겨서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. 내가 담당하고 숙소에 바로 바이식고 숙소를 치고 숙소에서 지정하는 복수 아니 숙소에 오면 제일 먼저 바이식고 그런걸 왜 가르쳐주냐 너. 연습실에 와서 기본 예의와 상식 숙소에 와서 예의 매니저 형들한테 예의가 줄 것 같고 자기가 할거 하고 그런걸 가르쳐줘야지 뭐지 딴걸 가르쳐줘 장난 아니야? 아닙니다. 1년 넘으면 내가 아직도 이러니 1년 넘으면 내가 아직도 이러니 1년 넘으면 이제 다 알고 알고 해야 되는거 아니야? 1년 넘었으면 이제 다 알고 알고 해야 되는거 아니야? 언제까지 너도 먹는거 같은데? 이해가 안돼? 지금 심각하다고 방송이 떨어졌다고 1년 넘으면 2년 넘으면 1년 넘어 갈게 안녕하세요 얘기하자 모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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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쓰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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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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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쯤 일주일이 몇 시에 걸려? 일주일이 많아 내가 공간 한 번도 할 때까지 퇴근 5시까지 나 네 알겠어 알았어? 네 알았어? 네 몇 시까지 알아? 진짜 못 알아? 알아? 어떻게 알아? 네 어떻게 알아? 네 언제까지? 네 만약에 너희가 KCF나는 사람 학교 갈 때까지 네 그건 대답 안 해? 왜 이렇게 대답 안 해? 아니다 웃겨? 아니다 아니다 막 안 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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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악 more 염 저는 진짜 부끄러워서éro개년 있었어요 알고있었어? 지금 카메라 켜져있는거야 카메라 켜져있어 레이저 형 여기 너무 잘하시는거같아 아 진짜 저희도 알고있었는데 속았어 카메라 켜지기 마냥 오 마이 갓 이거 진짜 너무 웃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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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무 웃겨 너 머리가 너 머리 아 진짜 너무 웃겨 나 아버지 너무 웃겨졌대 아 진짜 너무 웃겨졌대 아이 진짜 너무 웃겨졌대 아 진짜 너무 웃겨졌대 놀랐어 나중에 진짜 오늘 내 몰을 모래카롱이 막 잘하라고 그 얘기가 너무 웃겨졌대 그이거 너무 웃겨요 너무 겁나! 너무 겁나! 너무 겁나!